이장우 대전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청장이 공석인 대전 중구에 부구청장 인사를 예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이 시장은 김광신 전 중구청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되자 중구를 잘하는 인사를 중구부구청장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대해 대전중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단체장 공백으로 공직기강 확립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에 이 시장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자치권을 훼손하는 일방적 인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. 즉, 지방자치법에는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지만, 인사규리를 명목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을 행사한다는 지적입니다.